여기 위험막이 여기 왜있어 어? 가정타고 와서 칠 뻔 했잖아 어? 야생.. 야생인가? 야 너 여기 왜 나와있어 어? 어? 안전장으로 내려가 안전하게 어? 그래 그래 그리고 내려가 이 딸기 이 새끼 야 이 잡힌 쪽으로 나오지 말았어 위험하니까 어? 자퀴 좀 나오지마 여기가 어딘되기 위험한데 어? 이리로 나왔으면 큰일 났지 이거 자전거 칠 뻔 했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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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